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마음과 다르게 몸을 움직이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마음과 몸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죠. 마음과 몸은 우리의 뇌를 통해서 연결되니까요. 운동이든 공부든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미루는 건 우리의 뇌가 우리의 몸을 그냥 현 상태에 머물기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항상성이죠. 생존을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하려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함 보다는 게으름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게으름을 이겨내려면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뇌를 깨어나게 해야 하는데요. 운동을 하게끔, 공부를 하게끔 전전 두피질이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전전 두피질은 합리적인 판단, 이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성이 게으름을 이기게 하려면 우선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습관을 만들고 자신에게 괜찮은 보상을 제공해서 이를 반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뇌를 재프로그래밍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뇌를 가르치고 길들이는 거죠.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만 반복하지 마시고요. 우리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프로그래밍 해보시죠. 성공예감 이대우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우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아침 성공예감 이대우입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타계 기자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토론해보는 날이죠.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거의 5,600만 원대 우리 돈으로 가르치고 있고, 올해만 한 150%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이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라는 걸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의 흐름과 전망도 같이 얘기해보겠고요.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울리는 악성 리뷰들이 있죠.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또 허위, 악성 댓글 때문에, 또 진상 고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혼탁한 리뷰의 세계도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실까요? 그리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이게 연말연시에 많이 팔리죠. 크리스마스에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이 이걸 또 많이 사신다는 뜻도 될 겁니다. 동시에 양극화된 소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원짜리 이것도 등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특급 호텔에서는 이거 하나 사는데 30만원짜리 한정판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크리스마스 앞두고는 사전 예약을 할 정도로 특수를 누리기도 하는데요. 불티나게 이때 팔리는 먹거리. 가장 핵심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생일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먹거리. 여기에다가 나이대로 초를 꼽게 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성공 이해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저는 정답을 많이 못 보내주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힌트 드리기 전에도 정답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네요. 0227님이 정답도 빠르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이거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경제 뉴스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은 어떻습니까?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주간 기준 5주 연속 올랐거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해가 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좀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0.84% 떨어졌고요.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0.11% 대용지유주의 s&p500 지수도 0.54% 각각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렇다 할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일단 국채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국채금리가 좀 오르고 일부 투자은행들이 내년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jp모건이 다소 보수적으로 내놨네요. 지금 s&p500 기준 지금 한 4,500선 넘나들고 있는데 내년 전망치 3,500선으로 낮췄습니다. 1,000포인트가량 고점 대비 지금 현재 수준보다 한 20%가량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미국의 물가지표가 예상대로 좀 둔화되고 있죠. 또 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결됐고 빠르면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인데 이 이면에는 경기 둔화 우려가 늘 잠복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의 체크포인트는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물가지표 확인됐으니까 고용지표마저 둔화되면 시장은 굉장히 환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일에 나올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지표, 구인구직건수, ADP의 민간고용지표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 이제 상품시장은 크게 출렁이었는데요. 국제금가격이 어제 아시아 현물시장에서 온수당 2,150달러까지 넘어섰거든요. 사상 최고치를 가르쳐는데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니까 오늘 2.4% 급락했습니다. 뉴욕 현물시장에서는. 그리고 국제유가도 소폭 하락했는데요. 과연 이제 오페크가 감산할 거냐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수요두나 우려로 섭텍스한 중진류의 가격은 73달러 대, 북계산 브랜디는 78달러 대 라고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일단 어제는 사실 외국인 기관과 쌍끄리 매수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미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2,500선 지지 여부가 좀 불투명해졌는데 14포인트 코스피는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4포인트가량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경제 패권 전쟁 이제는 그런 이야기도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중국이 좀 내리막길을 가다 보니까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고 있어요. 맞습니다.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은 과연 신기루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줄었다라는 겁니다. jp모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글로벌 경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한 결과 1위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 gdp의 28.4%로 부동의 1위고요. 2위가 중국인데 비중은 20%인데 전년 대비 비중은 더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건 지난 1994년. 중국이 새로운 환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처음인데 이 같은 평가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gdp가 아니라 명목 gdp를 바탕을 한 것이고 올해 역시 미국의 비중이 중국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가치는 더 떨어졌죠. 미국 소비자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활발한 소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에 대해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으로 펼쳐질 신 냉전 체제에서 미국은 여전히 주도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 경제 좀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 경제 여파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무역국입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 과정과 파급 영향 점검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과거와 같은 어떤 중국 특수를 누리기는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의 중간제 자립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기술 경쟁력 제거로 우리나라 경합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중국은 부동산을 중심에서 앞으로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성장구조가 전환하고 있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이 제조 2025 등 제조업을 고도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게 두각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은 섬유라든가 의류 컴퓨터와 같은 기존 산업이 좀 축소된 반면에 전기차, 2차 전지, 태양광과 같은 신성장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겹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대중국 수출이 줄고 수입은 늘어서 올해는 사상 최대 대중국 무역 수지가 이제 20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 역대급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늘이 제시한 해법은 뭐냐. 일단 우리 경제는 중간재중심의 대중수출을 빠르게 소비재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수출품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이외에도 이제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의 편중된 수출구조를 좀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할 사람들 또 새 얼굴이 등판을 합니다. 어제 개각이 단행이 됐는데 쌓여있는 경제 과제들이 참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정부 19개 부처 가운데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이른바 중폭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국가보험부 장관 후보자 제외하면 5명 개각 후보자들 대부분 경제 관료 출신들입니다. 민생경제와 직결된 부체라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발탁된 후보자들이 모두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 그룹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경제부총리로 최상목 이제 청와대 경제수석입니다. 2기 경제 수량을 맡게 됐는데요. 앞서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인수직위원회 간사로 국제 경제 분야에 국정과제를 짠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서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한 바가 있어서 아마 이제 관료 중에는 굉장히 관료의 달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아마 현 정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추궁 경제부총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직권 이제 중반기 이후 국정과제 이행에 좀 들어있을 걸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녹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 이제 부처의 경제수장을 교체함으로써 고물가, 일자료와 같은 당면한 민생 현안뿐만이 아니라 침체계에 놓인 한국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기초체력을 좀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또 안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1%대 성장률이 이게 말이 됩니까? 금융위원장 인선에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번 1차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아마 연말 추가 개각에서 교체가 예상된다라는 함화평인데요. 일단 이복형 금융감독위원장은 유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신임 금융위원장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력하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대선컴프 출신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인선 가능성에서 이제 배제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 춘천과 검증 과정을 거쳐서 윤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라는 후문인데요. 만에 하나 손 이사장이 금융위원장이 내정이 되면 이분이 기재부 금융위 거친 관료거든요. 그러니까 윤 정부 2기 경제라인이 모두 기재부의 정통 정책과 예산과 금융라인을 이끌었던 이제 삼두마차 체제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위기에 강한 관료의 면모를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들 실적이 최근에 좋아지고 있던데요. 이게 고객들에게 줘야 할 이자를 좀 적게 줘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은행은 이제 이자 장사로 횡재세 등으로 상생금융 압박을 받고 있죠.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자 장사에 연염이 없습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 이자가 있다면 보험사에는 공시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시율이 높으면 보험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떨어지고 만기에 받는 환급금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에게 오를수록 높은 이득구조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제 보험사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공시이율을 들여다봤더니 1년 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1월 이제 보장성 보험 공시이율이 평균 한 2.47%인데 1년 전에 비해서 0.01%포인트 떨어졌다는 겁니다. 시장금리의 근간이 되는 한 해 기준금리가 높아졌지만 공시이율이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보험사들은 물론 시차 적용 때문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1년에서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올랐기 때문에 해명이 2% 부족하고요. 문제는 금융당국이 지금 은행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보험, 증권, 카드 순차적으로 만나겠다고 했거든요. 보험사도 마지못해서 역대급 순익에 걸맞는 상생금융 방안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화살이 그쪽으로 날아가나요. 보험사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타기 기자들과 함께 여러분도 주제 하나하나 같이 한번 토론을 나눠보실까요? KBS의 서영민, 김준범, 장혁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혁진 기자는 굉장히 오랜만에 원타기 기자들 오신 거죠?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오늘 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혹시 가상자산 투자 좀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안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펀드멘탈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도 그래서 사실은 한참 비트코인 오르다가 한참 떨어질 때 그때 원타기에서 한 번씩 다뤘던 것 같은데 또 무슨 비트코인인가 하고 봤더니 되게 많이 올라있더라고요. 그 말은 그동안 전혀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의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또 이런 장이 또 옵니다. 2017년에도 막 그러했고. 불장이죠, 불장. 불장. 언제부터 요즘은 지금 이번 급등세는 한 한두 달 전?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갔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 5,600 몇십만 원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에 급등세를 타가지고 처음에 2021년 시작할 때 한 2천만 원 수준이었다가 이게 거의 한 7천만 원 그리고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쭉 떨어져서 올초가 저점입니다. 올초가 2천만 원 초반까지 갔고요. 지금 다시 5천만 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났다가 한 2배 이상 오르는. 역사상 최고가는 2021년 11월에 있었고요. 1비트코인, 1BTC가 6만 9천 달러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 찍고 쭉 내려와서 올해 초에 한 2천만 원 정도 하다가 어제 보니까 말씀대로 한 5,66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초보다 한 2.7배 오른 폭등 장세입니다. 장혁진 기자는 잠깐 이야기를 해줬고 김준범 기자는 서영민 기자는 이런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하지 않는 건 아니고 하지 못하고 있고요. 돈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빚 갚고 나면 뭐 여유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는요? 이대우 편집장님은 아시나요? 저는 이게 한 번 사람이 한 번 대여봐야 알아요. 대신에 한 번 공부할 겸 하다가 아 이거는 아니구나 해서 좀 손을 뗐죠. 저는 이게 사실은 무슨 온갖 이야기를 들어서 이게 펀더멘터리 어떻고 이게 오르고 있고 내리고 있고 오를 요인이 뭐가 있고 앞으로 기대 요인이 뭐가 있고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이게 10만 달러가 간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투자를 뺀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투기적이거든요. 주식 중에서도 가장 투기성이 강한 주식의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출렁대는 거는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필요나 실질적인 쓸모 혹은 실제 투자 가치로 따졌을 때 기초가 없는 것을 이걸 투자를 할 생각을 못하겠어요. 저도 좀 비슷한 의견인데. 장약직이죠. 어쨌든 투자자산이라는 게 대부분이 조금 벌거나 조금 잃거나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래도 조금 벌거나 잃거나 그 과정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기업에 대해서 애정도 생기고 좀 남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부동산은 조금 벌거나 잃거나 해도 그 동네 최소한 맛집이라도 알고 그 동네 매력이라도 좀 알게 되고 조금 남는 게 있다라는 느낌인데 뭔가 코인은 애정할 그런 대상이 없다라는 느낌? 뭔가 상막하다는 느낌? 그렇죠. 그게 무엇을 근간으로 한 것이냐. 그런데 저는 이제 두 분 말씀에 절반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웬만큼 간이 크지 않고서는 겁나서 투자하기 힘들다라는 측면은 저도 200% 동의하고요. 다만 그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무슨 쓸모가 있다고 가치가 오르느냐는 관점으로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자산이 금인데요. 금은 무슨 쓸모가 있죠? 금은 귀금속으로서 상당한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금속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니까 귀하게 된 거잖아요. 그 노란 덩어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슨 집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뭘 공업용으로 반도체에 좀 들어간다는 건 있습니다만 마땅히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귀하게 생각하니까 저건 희소한 광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귀해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학습되면서 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비트코인도 500년 뒤, 1000년 뒤에는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쓸모의 관점으로만 보면 설명 안 되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그 관점으로 비판하면 다른 자산들도 그렇게 걸러내면 이상한 가격 측정들이 매우 많다. 저는 그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궁금해하실 테니까 그러면 최근에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른 건지 이게 가격이 오르면 항상 상승한 이유들이 또 따라 붙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사구적 설명이죠. 사구적 설명. 일단은 지금 거시적인 수급 상황, 펀더멘털적인 거시경제 펀더멘털이 금리가 지금이 최고점일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우리는 보통 연준 의장, 파울 연준 의장이나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또 지금 잘 관리되고 있다. 아직 완전히 이긴 건 아니지만 이겼다는 느낌의 말들을 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금리 안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곧 금리 인하가 눈앞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말들을 연준 의장이 확인시켜주니까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돈 빌리기도 좋아지고 돈 빌리기 좋아지면 여기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자산 가격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고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고 있고 이 요인이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에는 이 요인 외에 수급 요인도 있습니다. 수요 요인으로는 지금 ETF 상장지수 펀드에 비트코인 게 월스트리트에서 취급하는 용으로 곧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 ETF 펀드를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시다시피 반감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공급은 줄어드는데 내년에 또 반감기가 한 번 줄어드는 시기가 도래한데요. 그거는 이제 채굴을 할수록 비트코인 양이 줄어드니까 남한 비트코인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 요인으로 봐도 수급으로 봐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가격이 오를 요인이 많고 그리고 금리는 떨어질 거니까 거시경제적으로도 이런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그래서 10만 달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펀더멘털이라고 쉽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어떤 기초 자산 기초 체력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수급에 대한 요인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이것을 추종하는 펀드가 나온다. ETF가 나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돈을 더 넣을수록 결국은 비트코인도 더 살 것이다. 거의 이제 수급 논리로만 간다고 보면 될까요? 대부분의 원자재가 사실은 그렇게 가격이 매겨지긴 합니다만. 그렇죠. 비트코인 선물 ETF는 2021년에 이미 상당히 됐었는데 이번에 승인이 될 수 있다는 게 현물 ETF거든요. 그런데 이건 확실히 좀 의미가 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승인되면 디지털 지갑을 만들 필요 없이 마치 주식 사듯이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유동성이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 같긴 하고요. 지금은 코인을 사려면 특정 은행에 가서 특정 거래소 지갑을 연 다음에 하루에 또 넣을 수 있는 금액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주식 거래하듯이 간편하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맞아요. 또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이 비트코인이 좀 금융 상품으로서 약간 법적인 테두리에 들어온다라고 사람들이 조금 느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산이라는 게 수급으로 설명되는 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나 유동성으로 설명되는 지점도 있고 또 다른 요인도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되는 지점이 다른 가상 자산보다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비트코인은 디지털 쪼가리에 불과한 것이 매장량이라는 게 채굴량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마치 금처럼. 다른 코인들은 무한정 만들면 됩니다. 사실 공급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방식이지만 비트코인은 예시당홍주 설계 자체가 전체적인 한도가 딱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적인 설계의 원리고 방금 장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 ETF가 도입이 되면 현물 ETF는 선물 ETF랑 다른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미래에세 증권에서 현물 ETF를 사면 미래에세에서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사야 돼요. 현물은. 즉시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는 ETF를 사는 순간 바로 비트코인 실물에 대한 사실 가상자산에 대해서 실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바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현물 ETF가 생긴다는 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의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은 팍팍 못 늘려요. 아파트라는 건 딱 밀어버리고 지우면 되는 거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한 단위가 늘어났을 때 움직이는 폭이 다른 가상자산보다 클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특성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사건 사고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한 가상화폐와 관련된 외국 국내외 판결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우리나라고 유관한 권도형 씨. 테라루나. 테라루나. 그런데 이 양반이 비트코인으로 어디에 스위스 계좌에 넣어놨느니 이런 보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몇 천억이 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범죄자고 이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소환이 돼서 재판을 받을 텐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엄청 많은데 이걸 뺏거나 하지 못하고 시스은행에 있다더라. 이런 얘기. 그만큼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다더라라는 종류의 얘기가 오히려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확인된다거나. 특히 어둠에 잡던 거죠. 아니면 또 최근에 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하던 창업자 10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양반이 그렇게 유죄 편결이 나고 최대 업체였던 바이낸스. 그쪽에서도 한 4조 원 이상의 벌금을 냈다 그러죠. 그런데 벌금은 냈다 그러는데 사실 비트코인에서 가장 무서운 건 이게 실질적인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인정 안 해줘서 종이조각이 되면 어떡하나. 펑 터지면 어떡하나인데 이런 큰 사건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본인의 가치를 유지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는 거야. 이건 되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이번 오히려 그런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재확인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코인 중에서 속된 말로 대장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도 좀 잡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던 거고. 테라루나도 처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달러에 연동되니까 이건 안전한 거다 이랬다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권덕영 씨도 그래서 이제 잡혀간 거고요. 그러면 아까 펀더멘탈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의문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중앙이 없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으로 누구나 연결을 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술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 블록체인 기술도 어떻게 많이 발달이 됐을까요? 어디 보세요? 블록체인의 기술 수준이 뭐 발달되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없죠. 시당초 그 설계된 방식대로 그 모든 블록체인 기반 비트코인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자산으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가격만 올라가는 거지. 그게 블록체인 기술을 더 선진화시켰다거나. 무슨 전자지갑을 더 안정적으로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은 워낙 진폭이 크다 보니까. 제가 되게 긍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지금은 많이 울고 있지만 또 내년에는 3분 1, 4분 1 토막이 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현물 ETF를 사든지 하시든지 하셔야 되고. 또 그런 특성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용어를 가상 자산이라고 할 거냐. 가상 화폐라고 할 거냐 논쟁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화폐가 되긴 어렵다. 너무 가격 진폭이 커가지고.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화폐로서 자리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은 이건 굉장히 처음에 신박하다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 비트코인이 친환경적이라는 겁니다. 친환경적이 종이로 발행을 안 하니까? 아니요. 채굴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전기를 많이 써야 되고. 전기를 써야 되니까 화석연료를 고갈시켜야 되고. 이런 얘기들 통해서 저희가 가상화폐가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도 환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친환경 에너지원들,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간헐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들을 안 쓰는 시간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람이 밤에 많이 분다면 풍력 에너지를 밤에는 쓰지 못한다든지. 이 쓰지 못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이걸로 채굴을 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저장하면 효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채굴하는 사람들이 밤에만 채굴을 하려 할까요? 실제로 채굴에 사용되는 에너지에서 친환경 에너지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린 에너지가 좀 좋은 에너지 세이버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세계적인 외신들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지, 월스트리트지 이런 데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허는 아닙니다. 또 그것도 하나만 더 잘못 챙기죠. 친환경적인데 또 범죄 수익에 이용된다고 하니까. 양면성이죠. 양면성이 있네요. 친환경적이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차피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더러운 전기보다는 깨끗한 에너지를 쓸 때 이게 친환경적인 것이지. 비트코인 안 만든다고 지금 우리나라 세계가 큰일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재생에너지 쓴다고 친환경적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포장을 해도 너무 과대 포장이다. 없어질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즘에는 가상화폐라고 잘 안 부르죠. 왜냐하면 이걸 가상화폐로 인정을 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엘살바드로 정도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신들의 발권력이나 중앙의 권력을 포기할 리는 더더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자산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각 정부들이나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CBDC라고 하는. 이거는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라고 불러야 되겠죠.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 현 주소는. 과연 이런 비트코인 같은 코인류를 대체라고 표현을 하면 참. 대체가 아니겠죠. 미국의 가상화폐가 CBDC가 대체할 것은 달러일 것이고 한국의 CBDC가 대체할 것은 원화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이 연구를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뒤처지게 되면 나중에는 할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시장 혹은 이런 종류의 대안적인 세계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원에서 실제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 이걸 실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용역 발주하고 카카오뱅크 이런 곳에다가 의뢰해서 테스트도 하고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한동안은 저게 뭐야 저걸 왜 해 이렇게 좀 경원시 하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어떤 특정 달러나 특정 통화 달러 같은 특정 통화나 그다음에 특정 자산하고 1대1로 매칭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테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걸 보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우리가 어떤 법정 통화, 주권 통화를 사실 그걸 지키는 것이 중앙은행이잖아요. 이 지위를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드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중국의 인민은행도 그렇고 너도 나도 연구에 뛰어들고 있다. 까지가 현재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정말 이제 시작이 됐을 때 과연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선택을 받을 것이냐. 왜냐하면 기존에 카드나 페이나 이런 비슷한 디지털 결제수단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경쟁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사실 아직 모르는 영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CBDC가 생기고 그리고 가상화폐만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 정부 당국의 그립이 굉장히 세진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가능할 거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가 있으면.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만약에 세상의 모든 화폐가 가상화폐라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1년 뒤에 1%씩 제하겠습니다. 없애겠습니다 하면 진짜로 그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플러스 금리만 있지만 그래서 국가나 아니면 중앙은행의 장악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약간 독재 국가가 선호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까 서영훈 기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한국은행이 우리 CDBC 도입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면서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런 걸 설명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같은 거 우리가 그걸 받으면 그냥 쓰지 않고 저축하거나 그러면 재정집행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CDBC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그거를 소비에만 쓸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정집행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거고 확실히 우리 항상 고액 체납이라든지 조세 회피 탈세 이런 것들은 CDBC가 많이 활성화되면 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말 그대로는 사생활 보호 문제라든지 거래 기록에 대한 접근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각종 코인 류가 탈중앙화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쓴 건데 다시 중앙화하는 디지털 통화라고 하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갈게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요. 오늘 오전에 아침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뉴스가 나왔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올라서 예상치 3.5보다는 낮게 나왔고 서서히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만족스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물가가 좀 잡혀가고 있다. 이런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지수는 4%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12.7% 여전히 체감 물가는 좀 아마 높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팔린다는 이것.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이것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밀가루, 우유, 설탕 등 기본 원재료에 여기에 또 올라가는 과일 가격까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을 살 때 소비자 부담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빵값 비싸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빵 중에 제일 고급진 빵, 크리스마스, 생일 때 꼭 뭔가 사야 할 것만 같은 이 큰 빵. 생일 땡땡. 네. 뭐 세 글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생일 땡땡땡이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콤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지은 님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들 생일이라서 이걸 겸사겸사 삽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7984 님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전날이 신랑의 환갑이라고. 아, 환갑이신데도 신랑이라고 부르시는구나. 어우,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홍은경 님은 아침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는데 오늘 신랑이 성공예감을 승부예감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아침부터 빵빵 웃으면서 시작합니다라고. 솔직히 저희는 안 웃기거든요. 홍은경 님도 신혼이신가 보라. 그냥 뭐 하나만 신랑이 얘기해주면 재밌는 거야. 아무튼 홍은경 님도 고맙습니다. 세 분 배달음식이라든지 어디 식당 다녀오실 때 요즘 애플리케이션 리뷰 다시는 분들 많잖아요. 세 분 어떻게 좀 리뷰를 다시는 편이세요? 달지는 않지만 신봉합니다. 아, 리뷰를 보고 그 식당을 선택한다? 만약에 5점 중에 4.5점이 넘는다. 그러면 실패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호텔도 어디 여행 갈 때 호텔도 리뷰를 꼭 봐야 되고요. 리뷰 8.9점 넘어야 돼요. 호텔 리뷰는 중요하죠. 리뷰 달면 서비스를 더 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뷰를 과연 100% 믿을만 한 거냐. 이런 좀 의문이 있거든요. 100% 못 믿죠. 못 믿으니까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하는 거고. 사실 기본 출발은 이용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용 후기를 남기면 다음 이용자들이 그걸 보고 갈지 말지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사실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사기와 절도와 속임수와 이거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끊임없이 꼼수를 찾아내기 때문에 사실 그 리뷰라는 거를 좀 좋게 사 먹지도 않은 사람한테 좋게 써달라고 허위 청탁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고객이 잘 먹어놓고 아주 별점 리뷰 테러를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정말 난장판이 되고 있다. 리뷰가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가족들하고 외식을 했는데 거기에 서브라고요. 네이버 리뷰를 달아주시면 음료수 하나 드린다고 해서 네이버 리뷰가 달기 힘듭니다. 그 영수증을 스캔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서 먹었다라는 입증을 해야 리뷰를 쓸 수 있더라고요.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 리뷰는 저는 어느 정도 신봉은 그렇습니다만 믿을만 하다는. 그런데 그게 또 본인이 쓴 영수증이 아니더라도 남의 걸 찍어서 리뷰를 달 수가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식사 다 끝나고 밖에 나가서 결제를 하면서 음료수를 받지는 않잖아요. 먹다가 음료수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미리 다른 사람 영수증 갖다 줍니다. 그냥 이거 사진 찍어서 스캔해서 리뷰 다 하세요라고. 아무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잘 설계해도 사람이 그걸 악용하면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수증 리뷰는 사실 산 영수증으로 정말 내돈내산했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장치인데 리뷰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 리뷰 알바 같은 거 하면 영수증을 보내준다면서요. 사진 파일을. 그럼 가지도 않고 영수증 파일 첨부한 다음에 갔다고 속이고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잡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게 리뷰가 또 중요하다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미국에서도 탐사 보도하시는 분들이 이거 취재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엘프라는 어플도 있고 그 식당 어플. 각자 리뷰를 다는지에 대해서. 식당 어플인데 이 리뷰들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그리고 이걸 조작하기 위한 산업이 어떻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헤치는 보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워낙에 식당의 매출에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산업화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이게 사실은 리뷰가 믿을 수 없다라는 보도가 굉장히 깊이 있는 보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방어망을 촘촘히 촘촘히 계속해서 뭔가 뚫렸다 그러면 또 방어망을 치고 사기 치려는 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오는 방법을 없애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창과 방패 대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죠. 왜냐하면 그 리뷰 자체가 그 플랫폼의 힘이거든요. 쿠팡 리뷰도 보시면 쿠팡에서 물건 살 때도 리뷰 참고하면 쿠팡 리뷰가 유독 자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좋은 점 나쁜 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종류의 좋은 역할을 하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모든 플랫폼이 열심히 한다. 잘하는 플랫폼들이 주로 그걸 잘한다. 리뷰 관리도. 그렇죠. 네이버 블로그 리뷰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어디 맛집 같은 거 찾을 때. 그런데 저는 요새는 좀 사실 좀 잘 안 믿게 되는 게 약간 티가 나지 않나요? 그런 광고 글 같은 거 보면. 뒷광고. 그렇죠. 약간 폰트도 항상 쓰는 폰트 쓰고. 약간 가운데 정렬해. 예쁘게 이렇게 사진 넣고. 그런 뭔가 양식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안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할 리뷰입니다라고 달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죠. 이게 뉴스 댓글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혹은 선거철 앞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상업적인 걸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와이스트리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이메일이 많이 옵니다. 대행사에서. 댓글 관리해 드립니다. 댓글 많이 써드립니다. 좋은 댓글 많이 써드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서는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아이들을 막 운영을 하는 거죠. 병원이나 변호사 사무실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사실 리뷰가 아까 서영민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탐사 보도로도 입증이 됐고 마냥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는 이미 거의 입증된 사실인데도 네이버든 배달의 민족이든 다른 플랫폼들이 쿠팡이든 왜 이 리뷰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까. 가 저는 더 오히려 논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음식으로 한정하면 이 집이 정말 맛있다 고객들이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구매율을 공개한다든지. 이 집은 재구매율이 28%다. 이 집은 재구매율이 8%다.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런 숫자를 공개해주면 리뷰 100개, 1000개 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플랫폼 업체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재구매율 말고도 단골 고객이 되는 비율. 예를 들어서 10회 이상을 방문하는 고객이 전체 고객 중에 몇 퍼센트. 이런 비율들을 객관적인 숫자를 공개해주면 리뷰보다 훨씬 신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왜 하지 않을까. 는 영업비밀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점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보다는 아까 서영민 기자 말씀처럼 리뷰가 아무리 부작용은 있지만 리뷰라는 걸 갖고 가는 게 플랫폼의 일종의 권력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음식 배달이든 물건 파는 것이든. 사실 우리가 기사 댓글도 사실 정치기사 보면 거의 난장판이 돼 있지만 그 댓글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은 댓글을 달게 해야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측면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있고 트래픽이 올라가고. 이 리뷰도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확실히 기사를 보면 밑으로 내려서 댓글이 없는 기사와 댓글이 많은 기사 보면 또 이제 느낌이 다르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본 거구나. 정말 중요한가 보다. 특히 똑같은 기사라면 인터넷에 똑같은 기사가 많잖아요. 비슷한 기사. 비슷한 기사면 댓글 많은 기사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댓글 많은 기사를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댓글만 봐도 재미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짜 리뷰 때문에 오히려 정직하게 영업하는 업주들이 또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리뷰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댓글 적은 기사는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럼 좋은 기사가 어떻게 보면 또 안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가 적거나 평점이 적으면 검색 시스템에서 상위 노출이 안 되니까 오히려 노출 경쟁에 밀릴수록 오히려 그 업주는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맛있고 장사도 잘하고 성실한 가게인데 리뷰가 별로 없다. 그러면 장사 잘 못하는 집인가 보네 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악성 리뷰 같은 걸로 또 판단을 하게 돼요. 악성 리뷰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 좋은 댓글이 달리고 잘 해드리고 그래서 좀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악성 댓글이 달려요. 달리는 게 주변 자영업자분들이 다는 경우가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발라낼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플랫폼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업주들이 많은 수수료를 내잖아요. 플랫폼 업체에 그런 비용에 어떻게 보면 그런 진상 고객이라든지 그런 다른 나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막아주는 어떤 일종의 하나의 이용료도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제 주변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리뷰를 신경을 많이들 쓰십니다. 그럼요. 정말 모든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 가게 리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그거 고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리뷰 있는 곳을 더 잘 보여줄까 고민도 하고. 신경 쓰이죠. 자영업에 있어서 요즘은 워낙에 비대면 환경이 깊어진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광고 마케팅 수단이 된 것도 현실이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메시지 게시판 글 사실 그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까 한참 지나갔는데 서영민 기자는 음성만 들어도 신뢰가 간다는 분도 계셨거든요. 솔직히 이런 글 보면 기운이 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 악불 듣고 하면. 마음 상합니다. 마음 상하죠. 그 보낸 분이 지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시켰을 수도 있고. 세상을 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중범 기자. 리뷰가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걸 제가. 그러니까 제가 탐사 보도를 해보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어디서든 이게 식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한번 조작이 일어났다는 게 들키게 되면 또 그때부터 신뢰가 깨지는 거죠. 이게 쌍방향이라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금지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이런 속이기 그러니까 리뷰로 속이는 자영업자들 리뷰로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고객들을 일단 최대한 기술적으로 최근 보면 네이버든 배민 등 AI 등등으로 걸러내는 장치들을 만든다고는 하는데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처벌 필요하다면 여기에 특화된 법률을 만들어서라도 지금은 단순히 업무방해 같은 걸로 그냥 업무방해 일반 형법 조항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우리가 보통 어떤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들을 명예훼손했을 때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세게 처벌하는 조항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리뷰를 통해서 이런 악성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거는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그나마 현실적일 겁니다. 그래도 계속 이런 건 나오겠지만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런 거라도 좀 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렇죠. 저희가 얼마 전에 이헌주 교수랑 같이 진상 고객에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상담 심리학자랑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도 이거 힘들어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된대요? 일단 선을 그으래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이제 사전적으로도. 그냥 무리한 용어 계속 먹고 그거 하나 둘씩 받아주기 시작을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나 진상은 있다고. 그런데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항상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진상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혹시 과거의 기억이. 그런데 이제 서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이른바 속된 말로 리뷰거지라고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저 상인들이 리뷰를 구걸한다라고 하고 또 서로 약간의 약간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도 좀 있는데 이 리뷰를 좀 마지막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이 제도 자체를 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 사실 이게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도 개선보다는. 아까 김준범 기자가 잠깐 얘기하셨지만 요새는 그런 가짜 리뷰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리뷰를 남기고 싶은데 좀 표현력이 부족한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평범한 그런 문장을 달았는데 이거는 쓸 수 없는 리뷰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고객 입장에서는 약간 좀 마음 상할 수 있는 또 부분이 아닐까. 과도하게 또 제한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표현의 자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저희가 또 얼른 또 마쳐야겠습니다. 원타기 기자들 KBS 김준범 서영민 장혁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연말을 맞아서 우리 집을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이야기해 볼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